하하하하하하하 빨리 가! 기다릴게요 아 네 진짜... 잠깐만 불 살짝만... 줄여주세요 아 진짜... 나 눈에 안 올거야? 아 진짜 안 올려고 했거든요 근데... 삼각대로 놓고 또 어떻게 찍었으면 방문의 기대서... 점 생겼는데... 아 속눈썹이 떨어졌네요 그래요? 네 우리 포옹 한번 할까? 어...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사랑해 고생할거야! 그 객석불 좀 켜주세요 네? 저 팬분들 얼굴 다 기억하고 싶어가지고요 기다릴게요 응 사실... 영상 지루해서 간 사람들 많은데? 맞아 지인들이 이미 다 간거 같은데 사실 진짜... 다른건 몰라도 우리 트윙클이 너무너무 진짜... 한결같이 또... 계속해서... 계속해서... 가수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지 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네... 오지마 더부 근데 정말... 우리 팬분들이 너무너무 저희들과 아껴주시고 그래서... 아... 성공해질 것 같아요 두건 잊으래? 아니지면 안되지? 계속 계속 생각... 생각날거구요 힘들고 지칠 때 이때 추억들을 꺼내보면서 또 힘 받을게요 그동안 힘나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화이트해 울지마 더부야 울지마 더부야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행복해서 우는거에요 진짜야 우리는... 약속한게 있어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 만날거에요 알겠죠? 지금 울면 진짜 이별하는... 그래 울지마 지금부터 시정이다 우린 계속 평생 함께 할거니까 우리 끝이라고 생각하지마요 알겠지? 네 그래 씩씩하게 다 기억했다 한별이라도 없어지거나 언니들 응원 안하면 다 혼내셔라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렇게 저희 멀리서도 와주시고 매일같이 저희 이렇게 사랑해주는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힘든 일인거 정말 알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땡클 알죠?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끝낼까요? 가영언니 우리 리더로서 가영언니 우리 리더로서 가영언니 우리 리더로서 네 리더 다음 리더를 임명하고 가겠습니다 뭔소리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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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다리 부린 진영토리 속내모사 그냥 차라리 임명하도록 한번 하시잖아요 하하하하 그냥 여기서 부린거 마무리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안울거구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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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끝이 아니니까 왜 우세요 여러분 하하하하 그럼 진짜 이제 내일부터 못볼거 같잖아요 저는 어 더 자주 보려고 뭐든지 할거거든요 하하하하 제가 자주 볼 일을 만들거에요 라디오이니까 공개방송을 매주 할지도 몰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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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도 오게 할거고 나도 갈래 나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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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너무 많이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특히 진짜 저희 그룹 컨셉 때문에 뭐 스텔라를 좋아한다고 하면 어이구 그런 애들이 좋아하냐 이런 말을 들은 분들도 많을거고 그래서 같이 마음고생 했을텐데 근데 어 진짜 저희 응원 해주시고 저희 옆에서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힘들 때 많았고 상처받았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덕분에 더 행복했어요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리 인사해 주시면 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 아쉬워서 말이 너무 길었죠? 피곤하시거나 차 끊길 것 같으면 가셔도 돼요 이미 가신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살다가 지치고 힘든 때는 저희 스텔라 노래 들으면서 힘을 얻어봐요 내게 기대 끝나지 않은 엔딩 고마워요 진짜 간다 고마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많이 해보십니다 네 인사 해주세요 지금 끝내기 아쉬운 거야 지금까지 스텔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텔라예요 가현언니가 마지막으로 인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명의 스텔라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네요 지금까지 스텔라였습니다 스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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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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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조심히 가요 알았죠? 네 집 조심히 가야돼 무조건 안녕 울트라 되지마 진짜 눈치없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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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스텔라의 전류가 가영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외치고자 고맙습니다